네 청주 시민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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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청주 시민 여러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카메라맨 여러분 꼭 좀 내려주세요. 뒤에 전혀 안 보여요. 네 우리 사실은 우리 취재 도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에 영상 카메라도 조금만 낮춰주시고 그럼 저 뒤에 많이 보였으면 좋습니다. 네 확실히 보기가 좋죠? 네 가까이서 우리 말씀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네 계절도 좋고 꽃도 좋고 바람도 좋습니다. 우리 사는 세상도 인간 세상도 좀 그랬으면 좋겠지요? 네 행복하게 희망 있는 세상 돼서 우리 밤새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세상이 희망이 있어서 우리 자식들도 좀 많이 낳고 우리 주변도 좀 의지되고 그런 정말 대동세상 서로 의지하고 함께 손잡고 사는 세상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원하는 세상이죠? 네! 네 제가 청주를 며칠 만에 다시 왔습니다. 전에는 마이크를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 청주 시민 여러분 어떻게 살만 하십니까? 아니요! 경제는 좀 괜찮아 보여요? 아닙니다. 우리 한반도는 평화롭고 안전해 보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민주주의는 좀 어떻습니까? 못 살겠습니다. 안 좋은 게 많군요? 네! 이게 다 정치가 잘못돼서 그런 거죠? 네! 우리 국민은 잘못이 없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은 열심히 일했고 우리 정치, 정치인들에게 믿고 정치를 맡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짧은, 정말 2년도 안 되는 이 짧은 시간 동안에 경제면 경제, 민생이면 민생, 외교면 외교, 한반도 안보 문제면 안보, 더군다나 거기 민주주의 문제까지 어떻게 이렇게 후퇴시킬 수 있는지 참 신통하지 않습니까? 이거 일부러 하려도 이렇게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참 해계한 얘기를 들었는데 대파를 가지고 선거 투표소 들어가면 안된다 그랬대요. 대파가 정치적 상징인성이 있다고 한답니다. 요새 선관이 할 일은 안 하고 안 할 일은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서울 강남을에 우리 강청희 후보 공보물이 많이 누락이 됐다고 하필이면 일본 후보 공보물에 쏙 빠져 있대요. 집에 배달된 공보물 중에서 그래서 한두 집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거나 좀 신경쓰지 대파를 선거 투표소에 가지고 가면 안된다 이런 거 압니까? 선관에서 해석도 이상하게 해서 제가 다른 후보들 얘기하면 또 안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괜찮아요?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누구고 유세차예요? 이광희 얘기만 하라고 유세차에서는. 뭐 그랬대요. 그래서 뭐 또 안 하면 또 괴롭힐 것 같아서 일단 이광희 지역이니까 이광희 유세차에는 이광희 얘기만 해라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여하튼 뭔가 좀 이상합니다. 뭔가 좀 이상하고 또 들어보니까 국정원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여기저기서 자꾸 얘기해요. 국정원이 선거에 이상한 개입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조금 전에 제가 내리기 전에도 누가 문자로 하나 줘서 신경 써야 된다 이러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왜 그런 걸 신경 써야 됩니까? 이게 좀 세상이 이상하게 변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모두 정치의 실패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주주의가 폐행하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대파 얘기하다 말았는데 물가가 너무 높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바나나 값이 제일 비싸대요. 저는 바나나가 수입 물가인데 수입 소비품목인데 아니 왜 바나나가 세계에서 제일 비쌉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감자도 제일 비싸대요. 세계에서 감자도 제일 비싸고 사과는 말할 것도 없고요. 사과는 하도 많이 해가지고 요새는 또 가짜 사과가 유행 아닙니까? 곧 제가 국민의힘 속에서 큰절하면서 사과할 거다. 한번 봐주세요. 눈물 흘리고 막 혈서 쓰고 저번에 혈서를 쓴다고 했고 아까 징긴가 가짜로 써가지고 그런 일도 옛날에 있었습니다. 있었어야 되는데 이번에도 역시 사과 곧 또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이 눈물이 좀 약하고 선량하다 보니까 속 가끔씩 속기도 합니다. 많이 속았죠 우리? 이번에는 속지 말아야 되겠죠? 우리가 눈물에 동정을 보이는 거 당연합니다.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그들은 이런 사람들의 선량한 감성마저 악용합니다. 우리가 눈물에 동정을 해야 되는데 눈물은 약자들의 눈물에 동정을 해야지 악어의 눈물에 동정하면 되겠습니까? 이 나라의 권력을 다 틀어지고 있는 집권 여당에 좀 더 권력을 더 누려보겠다고 자기들이 엄청나게 잘못해서 나라를 이 꼴로 만들어놓고 그것도 부족해서 앞으로 더 망칠 테니까 권력을 더 유지시켜달라고 그런 눈물을 흘리는 악어의 눈물 거기는 절대로 연민과 동정을 보내선 안 됩니다. 어떤 얘기가 옆으로 사과 얘기하다가 가짜 사과까지 가버렸는데 여당 물가도 너무 높고 너무 힘들어요. 소득은 어떻습니까? 소득은 줄어들고 있잖아요. 수입은 똑같은데 물가가 자꾸 오르니까 실질 소득이 줄어들어요. 월세 너무 많이 오르고 이자 너무 많이 올라서 우리 원리금 받는 거 고생 너무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실질 소득이 줄어들니까 소비가 줄어들잖아요. 돈을 써야 되는데 돈을 써야 돈이 돌 거 아닙니까? 그런데 쓸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비가 줄어들어요. 소비가 줄어들니까 자영업자들이 장사가 안 돼요. 장사가 안 되니까 문을 닫아요. 또 자영업자들도 쓸 돈이 없어요. 경기가 나빠지고 있다. 돈의 흐름이 멈추고 있다. 이게 경기 침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제 얘기하면 뭐 엄청나게 수확자들이 막 그래프 그려가면서 소수점 점점 찍어가면서 막 골치 아프고 경제 그러면 머리가 띵 하지 않아요? 그거 속으면 안 됩니다. 경제 단순한 거예요.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경제고 시중에 돈이 안 돌면 돈이 돌게 하는 게 경제 정책이고 우리 서민들 주머니가 텅텅 비고 부자들이 투자할 데가 없어서 돈을 쌓아놓고 있으면 경제가 나쁜 것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서민들 주머니에 돈이 돌게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 소비를 늘려주고 소득을 늘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경제 정책입니다. 여러분 이재명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시간 없으세요. 빨리 빨리 앉아야 되시고 여러분 그런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권력을 주지 않았습니까?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게 우리의 주권을 이 나라 공화국 주인으로서의 권력을 막혔지 않습니까? 그 막힌 권력으로 세금도 깎아지고 재정 집행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쓰인 모든 세금 재정 다 우리가 낸 세금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서민들은 주머니가 비어가지고 정말 시중에 돈이 먹고 죽을려도 씨가 말라가지고 경기가 이렇게 악화되는데 소비도 안되고 매출도 안들고 그래서 다 죽을 지경인데 사람으로 치면 이게 심장은 멀쩡하고 피는 많아가지고 피가 남아서 피 주머니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놨더니 손발에 피가 안 돌아서 썩고 있잖아요 이런 단순한 이 원리도 모르고 부자들 세금은 왜 깎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재정이 부족하대요 재정이 부족해서 R&D 예산 삭감해가지고 국가의 미래를 훼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개인들도 자식들 잘되라고 가진 거라고는 머리하고 공부 열심히 하는 열성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가난해도 대학 보내고 학교 보내지 않았어요? 흉년 들었다고 학교 때리칩니까? 재정 부족하다고 국가 연구개발 예산 R&D 예산을 대규모 삭감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젊은 연구자 과학자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게 만듭니까? 그렇게 돈이 부족하면 부자들 세금을 왜 깎아줘요? 남들은 남들은 이 에너지 위기 때문에 돈 번 에너지 회사들 또 코로나 위기 때문에 돈 번 회사들 이 금융 대란 때문에 돈 번 금융기관들 이런데 횡재세 당신들은 국민들의 대다수 고통을 기반으로 해서 떼돈을 걸었으니까 그 떼돈 번 중에 일부라도 세금 좀 내서 다시 그 고통받은 사람들을 되돌려주자 맞는 말 아닙니까? 이 서구 선진국을 다 횡재세 도입해가지고 재원을 추가로 마련했는데 이 윤석열 정권은 이상하게 반대로 이 어려운 상황에서 부자들 감세져가지고 연간 세수가 수십조 원씩 줄어들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거 다 우리가 맡긴 권력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고도 돈이 없대요. 이 지역에 우리가 주장하는 것처럼 1인당 25만원 정도 가구당 100만원 정도를 코로나 때 했던 것처럼 지역가폐로 지급해서 우리 청주 사람은 청주에다 써라 라고 해가지고 청주의 골목에다 쓰면 골목상권도 좀 살아나고 저 신후종합상사 이런 데도 좀 살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게 경제정책 아닙니까? 그런 거 하나고 우리가 권력 맡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쓰라고 세금 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중에 손 한 번 들어보세요. 이 정부의 세금 감면 정책으로 소위 세금 요만큼이라도 깎아서 특본분 왜 한 분도 없어요? 어떻게 수십조 원을 깎아줬다는데 1년에 여기는 혜택 푼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까? 오히려 월급 부정이 월급 봉투 투명하게 근로소득세는 더 올랐죠? 정책을 반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몰라서 그러겠어요? 정부에도 수없이 많은 고급 관료들 학자들 있습니다. 몰라서 하는 것이냐 알고도 그러는 것이냐 저는 둘 중에 하나 거르라면 알고도 그러는 거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 특권층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경제도 망쳤지요 민생도 파탄나게 했지요 어떻게 순방이 민생이다 그러면서 돈은 많이 쓰고 해외는 많이 나갔는데 외교가 결국은 엉망이 돼서 우리가 국제적으로 점점 고립되고 있지 않습니까? 결론은 뭐예요? 외교가 나빠져서 기업들의 수출 환경이 나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소위 기업들이 활동해야 되는 경제 영토가 점점 줄어들어서 무역적자가 세상에 전에는 무역흑자 세계 4대 5대 국가였는데 이제는 무역적자가 너무 많아서 무역적자 무역수지 순위로 200일을 왔다 갔다 한답니다. 북한보다 못하대요. 이러니 국내 경제가 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외교를 엉망으로 하다 보니 수출 환경이 나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기다가 경제는 안정된 환경 속에서만 성장하는 것인데 이 한반도가 내일 전쟁이 나도 이상할 게 없을 만큼 전쟁 위기 상황입니다. 여러분 대화하고 전쟁 중에도 대화해야 되지 않습니까? 무력을 강력한 국방력을 구축은 하되 그걸 과시하고 폼 잡을 게 아니라 그걸 기반으로 평화정책을 하는 게 진정한 안보 능력 아닙니까? 우리가 어깨 힘주고 급줘가지고 인상 쓰고 대결적인 적대적 관계 유지하면 좋습니까? 힘이 있어도 뒤에 숨기고 살살 달래가지고 평화롭게 잘 지내는 게 진정한 안보입니다. 여러분 싸워서 이겨가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 죽고 많이 다 파괴되고 난 다음에 더 많이 살아남아서 이기면 좋습니까? 그거보다는 싸우지 않고 이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상태를 만드는 거 이게 진짜 안보 능력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폭탄에 온갖 외교적인 실책으로 한반도 안보가 위협을 받고 있어요. 내일 전쟁이 나도 이상할 게 없을 정도가 됐습니다.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만약에 전쟁이 난다면 우크라이나 중동 다음에 전쟁이 벌어진다면 그건 곧 한반도다 이렇게 공식 경고하지 않습니까? 이러니 이런 위험한 한반도에 외국인들 투자하다가 투자하겠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나빠지죠. 주가가 떨어지죠. 여러분 이런 온갖 실패 실책에 대해서 국정 실패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알고도 그러는 것이라면 경고해야 되는 것이고요. 모르는 것이라면 몰라서 그런 거라면 사람을 바꿔서 와도 생각을 바꿔서 와도 다시 되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윤석열 정권 여전히 지지하시는 분 많을 겁니다. 기대하시는 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분들한테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숭배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그게 아니고 결국 우리의 삶을 이 나라의 살림을 더 잘할 거라고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보다 윤석열이 낫다.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이 낫다고 믿어서 그쪽을 선택했을 테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다면 앞으로 더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고하고 코는 조금 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자식들 좀 더 잘나게 세상 사람들에게 올려서 잘 살게 하려면 나쁜 짓 할 때 배처리도 들고 야단도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잘못해도 옹야 옹야 하고 실수해도 어 괜찮아 그러고 악의적으로 나쁜 짓을 해도 괜찮아 괜찮아 하면 진짜 악인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훈계해야지요. 윤석열 정권이 지금까지 2년 동안 잘했다. 우리 살만하다. 이렇게 계속 쭉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몰라도 이건 아니야. 이 길은 아니야. 이렇게 가면 안 돼. 라고 생각을 하면 되돌아가도록 경고해야 합니다. 그게 이번 총선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조금 호흡이 안 맞춰서 방해가 되니까 여러분 이제 주인의 자리를 되찾아야 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제가 두 가지 말씀만 더 드릴게요. 첫 번째는 우리는 대한민국의 주인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이니 정말로 국민만을 위해서 쓰여져야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고속도로를 특정인 땅 근처로 휙 바꾸기도 합니다. 그랜벨트 관리 하라고 시켜놨더니 누구 땅 투기하기 좋게 어느 특정 지역을 풀어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금은 서민들 세금을 깎아줘야 되는데 서민들 세금을 깎아줘야 되는데 안 깎아줘도 잘 사는 특정 소수의 세금을 깎아줍니다. 그리고 압도적 다수 국민들에게 고통을 가합니다. 뻔뻔하게 대놓고 국민을 위협합니다. 머슴이 일꾼이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주인 머리 꼭대기에 올라앉아서 주인을 능멸하고 억압하고 심지어 고통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고도 이 권력이 살아남습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1인 1표의 민주공화국이라면서요. 그런데 왜 권력은 언제나 특정 소수를 가진 사람을 편들면서 우리 압도적 다수의 서민들을 고통 속에 받들입니까? 그러고도 왜 이 권력은 유지가 됩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주권자의 상당수가 권력을 포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투표를 포기하기 때문에 그 포기한 만큼이 기득권 소수의 권력자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투표권을 포기하면 그만큼은 중립이겠지 내가 찬성도 반대도 아닌 중간쯤 이겠지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포기하는 것은 그만큼 기득권자 소수의 힘있는 사람들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국민의 주권의지에 어긋나는 이 정치 권력이 유지 존속될 수 있는 겁니다. 절대로 포기하면 안됩니다. 여러분 포기하는 것은 그들을 편드는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하신 말씀 꼭 새겨둬야 합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입니다. 투표를 포기하는 것 주권을 포기하는 것은 결국 그들을 편드는 것이고 내 운명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 자녀들의 미래도 내 남은 인생도 내 손에 달려있다. 이번 총선에 달려있다. 다음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에 달려있다. 라고 생각하고 포기하지 말고 주인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지어만 주인의 모습을 보여줘야 우리의 모습들이 주인을 두려워합니다. 주인을 위해서 일할 것입니다. 투표하는 것은 인심 쓰는 것도 아니고 남을 위하는 것도 아니고 나 자신을 위한 것이다. 내 자식들의 미래를 위한 것이 다 정말로 중요한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투표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제 선거가 막바지 국면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경제 정치 외교 국방 안보 할 것 없이 다 실패했다. 이 정권한테 계속 이 나라를 맡겨놓으면 그대로 가면 이 나라 망한다. 모두가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데 다시 또 다시 또 읍소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사과하겠다고 엎드려 절하고 심지어 눈물 흘리고 혈서 쓰고 또 시작할 겁니다. 이미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물에 동정하는 거 연민 갖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악어의 눈물에는 동정하지 마십시오. 강자들 기득권자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누리겠다고 약자들을 속이는 주인을 속이는 그 악의적인 악어의 눈물에는 절대 동정과 연민을 보내지 마십시오. 우리는 동정과 연민을 하되 정말 이 사회에 진정한 약자들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들 지금 이 순간에도 월세 못 내고 먹고 사는 거 힘들어서 우리 자식새끼 끌어안고 확 가버릴까 이런 고민하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연민을 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속아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눈물 흘리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제 이 나라 주인의 자리를 되찾아야 합니다. 4월 10일은 국민이 승리하는 날 4월 10일은 잘못된 우리 일꾼들의 배신 행위에 책임을 묻는 날 4월 10일은 우리 이광희 후보만 이 년 얘기하면 안 된다는 설이 있으니까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얘기를 해주시고 잘 준비된 우리 민주당 후보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인의 자리를 되찾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다시 출발하면 좋겠어요. 희망의 나라로 다시 갑시다. 여러분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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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밧데리가 떨어졌거나 제가 기세가 쬐가지고 기가 죽었거나 여러분 저는 정말 매달 이렇게 소리만 지르고 그러긴 하지만 모든 사람이 행복한 세상 만들 수 있다고 믿어요. 함께 사는 세상 저는 꽃꾼의 세상이 함께 사는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욕망이 있지요. 세상 거 다 가지고 싶습니다. 일 안 하고 다른 사람이 일한 거 뺏어갖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지만 우리는 존중하고 배려하고 공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합의된 것들을 지키고 강자들의 행포도 억제하고 약자들도 함께 부축해서 서로 의지하고 손잡고 함께 사는 세상 저기 하나 있네 함께 사는 세상 진짜 우리 함께 사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 서로 의지하면서 함께 갑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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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